1월 24일 일요일 일본 아우머리언 동쪽 앞바다에서 규모 3.7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작년 10월 16일부터 올해 1월 23일까지 약 3개월간 아우머리언 동쪽 앞바다에서 12번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어제 발생한 아우머리언 직전의 지진은 12월 23일 규모 3.9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한 달 전이고 지진 발생 장소는 근처입니다. 제가 아우머리언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아우머리언 지역의 해군은 삼각형 모양으로 집습지 들어가 있는 모양인데요. 이런 형태의 전세계의 다른 해구나 지진대를 보면 대부분의 지진이 다발하는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므로 아우머리언은 반드시 주의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또한 이곳 아우머리언 동쪽 앞바다는 작년과 재작년 연속 2번 진도 오약의 지진이 연말에 12월에 발생했었습니다. 오늘 전에 영상에서도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1월 22일 토요일 큐쇼 슈가나다 규모 6.6 강진 이후로 동북 지역에서도 같은 규모의 강진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1월과 2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월 24일 오늘 오가사와라 제도 치치지마에서 규모 4.6의 강진이 또 발생하였습니다. 어제 1월 23일에도 역시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치치지마에서 규모 4.7의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10월 16일부터 1월 23일까지 오가사와라 제도 치치지마에서 약 3개월간 14번의 지진이 발생하였고 3개월 동안 가장 큰 규모는 6.1의 강진이었습니다. 최근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비정상적으로 지진이 많습니다. 2022년 들어서면서 1월에만 12번의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1월 4일에는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치치지마에서 규모 6.3의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발생 전 2010년 12월 22일에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전원의 깊이가 매우 얕았고 따라서 호카이도까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3개월 후인 2011년 3월 11일에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오가사와라 제도의 최근 1월 4일 규모 6.3 강진 이후로 1월 23일까지 12번 규모의 규모 4 이상의 지진들이 계속해서 발생 중인 상황은 동일본 대지진 발생 3개월 전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1월 22일 토요일 큐슈 슈가나다의 규모 6.6 강진 역시 매우 안좋은 시그널입니다. 과거 1941년 규모 7.2가 큐슈 슈가나다에서 발생하였고 그 후 5년 뒤인 쇼와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난주에 토요일에 큐슈 슈가나다의 규모 6.6의 강진은 슈가나다 지역이 난카이 트러프 지역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난카이 트러프 지역에 지진 사항을 일본 기상청에서 당분간 자세히 관측을 해야 합니다. 결국에는 오늘 영상의 결론 역시도 해저 화산의 폭발입니다. 태평양을 동서남북으로 동쪽인 미국, 멕시코, 칠레 등의 지역과 서쪽의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들 그리고 태평양의 남쪽인 통가와 마누아트 등의 국가들 그리고 태평양의 북쪽인 일본의 오가사오라제도, 이지제도, 괌 이러한 지역들과 태평양의 동서남북의 지역들의 해저 화산의 폭발 상황을 제대로 관측을 못할 경우에는 대지진을 그대로 눈뜨고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저 화산 폭발의 경우에는 반드시 해저 화산 폭발 전과 후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